말귀를 알아듣는데 간단한 심부름 알아듣는 거는 우리가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수준이니까 혹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수준의 말은 굉장히 잘 알아듣지만 29개월 수준의 말은 얼마나 알아듣는지 집에서는 나이 또래 언어 이해력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또 상호작용 능력이 어떤지도 같이 살펴보고 운동성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서 어머니 걱정하시는 일이 걱정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주변에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걱정하시는 건지 진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